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제가 얼마전부터 새로 시작한 컨텐츠가 있어요. 차내나! 라는 컨텐츠인데요. 구독자의 차를 받아서, 선물 받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튜닝하고 제 취향으로 타다가 곱게 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본격 차 도둑질 컨텐츠, 본격 차 훔치기 컨텐츠 차내나! 두 번째 차량은 바로 GLK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 GLK이고요. 사실 지금 벤치에서 GLK라는 차종 자체가 단종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쉽지 않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 주신 구독자분 먼저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강병원이라고 하고요. 차주 친한 동생입니다. 차주는요? 지금 출장 갔어요. 차만 저 주시고 뭘 믿고! 네, 그러면 이 차에는 제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가요? 차주분이 따로 카톡을 남기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알아서. 네, 그러면 차내나 컨텐츠! 얼마 동안 차를 저에게 맡기실 예정인가요? 한 달로 들었습니다. 한 달 저한테 차를... 야, 이건 뭐 거의 리스널 앤트 수준인데...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차주분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하... 야, 한 달... 한 달 동안 대체 뭘 하라는 거지? 네, 자, 여러분! 차 내나 컨텐츠 두 번째 주인공 GLK!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뿅! 벤츠 GLK 220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궁금했던 차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 소형 컴팩트 SUV인데요. 이 소형 컴팩트 SUV로 당시 출시한 차는 폭스바겐 T9, BMW X3, 아우디 Q5 등이 있습니다만 T9는 진짜 엄청 팔렸죠. 공도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GLK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차 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사전 공부를 좀 하려고 GLK로 검색했는데 한국에서 한 컨텐츠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해치백 차량들도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각진 디자인의 소형 SUV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 당시에도 지금도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GLK라는 차량,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팔린 스테디셀러 차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GLK 보고 계십니다. GLK 연식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자면요. GLK만큼은 무조건 후기형을 살 것을 추천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가 후기형인데 이 차주분께서 2014년형이니까 후기형을 딱 맞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튜닝으로 차량을 꾸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기형이 조금 더 튜닝빨을 잘 받고 조금 더 편합니다. 후기형 중에서도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프리미엄이 좋기는 하죠. 가장 큰 차이로는 뭐가 있느냐. 스탠다드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프리미엄에서는 20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시동 버튼 이런 거라던가 통풍 시트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GLK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앞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나 벤츠거든? 이런 벤츠라는 자존감을 뿜뿜 보여주는 중앙 그릴의 삼각 별이 보이고요. 그리고 LED라던가 크롬 포인트도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요즘 벤츠 스타일의 그릴은 확실히 아니에요. 여기 그 방충망 느낌의 이런 메쉬야 이거 뭐야 이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 차를 가져오면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릴 튜닝입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LED에 이렇게 글씨 써 있잖아요.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나 좀 똑똑해 보인다. 아, 똑똑해 똑똑해. 얘도 똑똑한 겁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라이트 시스템인데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뭐 라이트의 강도나 넓이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요즘 뭐 차량에는 다 이거 있죠. 뭐 코너링 라이트라던가 가시거리 확보, 후방 눈부심 방지, 시골길 안정성 확보 이런 게 있는데 이 차량 오른쪽 코너링 라이트 경고등이 있다. 아, 차주분! 네, 이것도 아, 이거 내가 가도 점검해 줄래나? 네, 이것도 점검을 해서 만약에 교환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교환을 하고 코드를 지워보겠습니다. 아, 근데 튜닝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영수증 점... 한 달... 한 달 동안 제가 튜닝에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야, 이거 가게부터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옆으로 가겠습니다. 뿅! 자, 이번에 차량 옆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미러가 눈에 띄는데요. 제가 차내나 1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118D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관광미러로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전차주가 튜닝해놔서 꽤 좋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조키로 유명합니다. 애초에 SUV라서 차 높이가 높기 때문에 좀 시야각 넓은 사이드미러가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시야각도 넓고 당시 독 3사 중에 벤비아라고 하죠. 벤츠, BMW, 아우디 중에서도 넓은 시야각으로 얘가 짱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차량 좋아요. 그런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거 카본으로 바꿔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꿀까? 자, GLK 휠 보고 계십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17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요. 진짜 신기한 건 앞뒤가 타이어가 달라요. 아마도 차주분께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제가 은근히 타이어 협찬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올해에도 타이어 협찬이 하나 들어오면 이거부터 아우 되게 거슬립니다. 네, 앞뒤 타이어 브랜드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차량이 4륜구동이라서 특별히 윈터 타이어를 바꾼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요즘에 중고에 여러분 휠 타이어 싸게 사는 방법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동호회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동호회를 보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GLK를 탔어. 근데 어? 나 GLK에서 다른 차로 바꿨어. 그런데 작년 겨울에 썼던 윈터 타이어랑 휠 그대로 낀 채로 보관해놨네. 아, 이것을 그냥 싸게 넘겨야겠다. 이런 글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오늘부터 약간 검색 신공을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혹시 가능하면 윈터 타이어와 윈터 휠 그냥 이렇게 세트로 많이 팔아요. 네, 동호회에 일단 검색을 좀 해서 이것도 윈터로. 아니,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4륜구동이지만 저도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탑 부분에는 루프 캐리어바가 있어요. 이것도 캠핑 갈 때 뭔가 좀 활용할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스텝은 없네요. SUV 타시는 분들이 사이드 스텝 은근히 튜닝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 스텝, 글이라고 묶어가지고 제가 이거 해외 배송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소소한 튜닝 하니까 야, 그 튜닝 너는 좀 눈탱이 안 맞고 싸게 하냐? 이런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직구를 사면 조금 더 싸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인만 주고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요. 어? 내가 탈착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건 제가 직접 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묶어서 튜닝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사이드 스텝 없으니까 뭔가 되게 허전하네요. 사실 사이드 스텝을 필요로 할 만큼 차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하면 좋잖아요. SUV 차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튜닝 중에 하나니까요. 자, 뒤쪽으로 가시죠. 자, 뒤로 돌아왔습니다. 포메틱, 삼각별, 그리고 크롬 포인트까지 해서요. 뒤쪽은 상당히 흠잡을 데 없이 예쁜데 제가 오늘 이 차량을 한 바퀴 딱 돌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차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틴팅이거든요. 어항이에요, 차가. 안이 그냥 훤히 들여다보여요. 지금 밤이라서 여러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어항이에요. 차주분께서 이렇게 딱히 거리 낄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 틴팅 싫어해서 이것도 제 취향대로, 제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보러 가시죠. 뿅!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자체는 오, 괜찮은데요? 예뻐요. 외계인 얼굴같이 생긴 스티어링 휠 예쁘고요. 패들 시프트도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컬럼 시프트예요. 스티어링 휠 우측에 붙어있는 형식이라서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 자꾸 이제 기어 변속을 할 때 여기를 켜는 습관이 있죠. 네, 여기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260까지요. 우와! 싶을 텐데 실제로는 210km 이하로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게 단점입니다. 송풍구는요. 제가 원래 SLK 탔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SLK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거 거치대라든가 방향제 이런 걸 꼽기가 상당히 힘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차 운전을 하려고 이 CD 챌린저에 꽂았던 옛날 제가 SLK에 썼던 거를 핸드폰 거치대를 갖다 놨거든요. 네, 이 GLK 같은 경우에는 CD에다가 꽂아가지고 거치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포인트 디자인은 우드거든요. 근데 이 우드 디자인은 제 취향이 상당히 아닙니다. 이 우드를 레드나 카본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저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이하나 마음대로 뭐 차주분께서 한 달 동안 맡겨놓으셨으니까 오시면은 이제 차 싹 박혀있을 거예요. 어? 내 차 어디 갔어요? 내 차! 이렇게 딱! 여러분은 지금 이하나가 구독자의 차를 받아서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뺏어서 네,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차네나 컨텐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구만! 아, 추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차네나 컨텐츠를 새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이렇게 쫄깃쫄깃 바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곳은 저희 시골집 마당이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와... 시골은 더 추운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인근에 3층 이상의 건물 자체가 없거든요. 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네나 첫날이잖아요. GLK의 몇 가지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먼저 카메트는 제가 너무 추워서 손이 곱을까봐 미리 바꿔놨어요. 네, 이 카메트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유료광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 블로그로 가시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 다 블로그로 얹어놨고요. 두 번째로 뭘 바꿀 거냐? 짜자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도어에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립스틱이라든가 동전 같은 거 이렇게 탁 넣으면 이게 쑥 떨어져요. 이게 포켓이 아니고 그냥 손잡이거든요. 이거를 포켓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SLK에서도 많이 하던 거라 미리 주문을 해놨어요. 짜잔! 이게 뭔지 딱 모르시겠죠?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사이즈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제일 설레요. 그리고 가장 무서워요. 뭐냐면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해외 직구거든요. 근데 가끔 열심히 그 후기형 모델 거다 이 모델 거다 이렇게 맞춰서 샀는데 가끔 껴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 맞아요 여러분. 이제 동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동전을 놓는 이 도어 포켓을 만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짜잔! 이게 그 동전만 놓으면 딸기락딸기락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 패킹을 안쪽에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짠! 완성! 이것이 이아나식 소소 튜닝 이것이 이아나가 추구하는 작지만 큰 행복 이렇게 해서 도어 포켓 튜닝을 소소하게 또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우파몰 들러서 방향제도 뺏어왔어요. 이게 송풍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방향제 아무거나 못 꼽거든요. 제가 SLK 시절에 꽂았을 때 잘 들어갔던 우파야 가져간 거 아직 모르고 있을 거야. 잘 쓸게! 짜잔! 이렇게 그 원형 송풍구는 아무거나 안 들어가가지고 잘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열 리뷰는 끝! 2열로 가시죠! 뿅! 자 이번에는 2열 공간입니다. 제가 일부러 시트를 폴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GLK를 요즘에 사실 GLK가 단종차라서 가격대가 꽤 벤츠치고 저렴한 편이거든요. 이거 사다가 차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 차로 다음 영상에서는 차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예고편! 평탄화 생각보다 훌륭하죠. 이 차로 따로 차박용 튜닝 안 해도 차박이 되는지 그걸 2탄에서 보여드리고 3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아나식 튜닝 알죠. 그 싼 말은 아니고 보다 저렴하게 보다 간편하게 보다 이아나 느낌적으로 이 튜닝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차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냐면 만약에 중고차 시장에서 이 정도 연식 2014년식 GLK를 구입을 하시면요. 2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사실 중고차 가격은 차량의 키로수 혹은 연식 혹은 사고 유무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는데 그냥 무사고차를 기준으로 10만 키로 좀 넘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2014년식 GLK 2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고 얘를 사서 차방용 차 꽤 괜찮아요. 그냥 차주한테 나한테 천만 원에 팔아달라고 그럴까? 이건 너무 도둑인가? 어차피 찬애나 콘텐츠가 도둑이긴 한데 그냥 기왕 도둑 되는 거 큰 도둑 구독자의 차를 얻어서 이아나 마음대로 바꿔보는 찬애나 오늘부터 GLK를 한 달간 꾸며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만 해도 와 진짜 한 달 바쁘게 움직여야 이 차를 변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아나 믿고 맡겨주신 차주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차 변신시켜서 어마어마한 영수증으로 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아나였습니다. 와 이거 3호차 구할 수 있으려나? 안녕 찬애나 뿅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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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